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어, 이 정도면 딱이네요. 청소는 절 시키세요, 본부장님. 집 사는 겁니다. 네? 아휴, 대표 바뀐 건 얘기 들어서 알고 있죠? 네. 아무래도 내가 짤릴 것 같아서 미리 정리 좀 해두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음, 뭐. 어디든 위에서 보내주는 곳으로 가야겠죠? 집으로 가려면 집으로 가고. 본부장님. 누가 후임으로 오든 정비사는 능력 있으니까 잘할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헐렁한 상사 모시느라. 아닙니다, 본부장님.